그라니트 자카는 스위스의 프로축구선수로 현재 프리미어리그의 아스널에서 미드필더로 활약하고 있다 그라니트는 스위스 바젤 출신으로 알바니아인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축구선수 타울란트 자카의 동생이다 자카 가족은 자식들의 유년기에 스위스로 이주하였다 자카 형제는 콩코르디아 바젤의 유소년팀에서 축구를 시작하였고 둘 다 2002년에 바젤로 이적하였다 자카는 바젤 유소년팀의 여러 연령대 팀을 거쳤고 2008년을 기점으로 유21팀 1원이 되었다 2008년과 2010년 사이 그는 유21팀 1원으로 37경기에 출전하였고 11골을 득점하였다 토르스텐 핑크 바젤의 전감독은 자카에 대해 제르단 샤치리는 스위스에서 자카 다음으로 가장 재능있는 축구선수이다 라고 한때 언급하였다 오트마어 히츠펠트 스위스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경우 그를 스위스의 슈바인슈타이거 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2011시즌 초반부터 자카는 바젤 1군에서 활약하였다 그는 스타디온 페렌츠 슈샤에서 열린 데브레첸이와의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2011예선 3라운드 경기에서 1군 데뷔전을 치르였다 경기 막판에 그는 바젤의 추가 골을 득점하며 팀의 2에서 0 승리에 일조하였다 그는 2011년 5월 15일 5에서 1로 이긴 툰과의 홍경기에서 첫 슈퍼리그 골을 넣었다 2011시즌 끝에 자카는 바젤 소속으로 스위스 슈퍼리그 우승을 거두었고 2011-12시즌 끝에는 클럽의 리그 타이틀과 스위스컵 더블 달성에 일조하였다 오트마어 히츠펠트는 그를 한때 젊은 슈바인슈타이거 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도 하였다 자카는 스위스 U17 국가대표팀 일원이었다 그는 2009년 나이지리아에서 열린 U17 월드컵에 참가하였다 스위스는 이 대회 우승을 거두었다 2010년 5월 25일 그는 오스트리아 슈아츠에서 열린 오스트리아 U19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에서 교체 출전하였고 팀은 3에서 2로 승리하였다 그는 2010년 9월 7일 3에서 0으로 이긴 체코와의 경기에서 U19 국가대표팀 첫 득점을 기록하였다 자카는 2010년 9월 3일에 루가노의 코르나레도 경기장에서 1에서 0으로 이긴 아일랜드와의 경기에서 스위스 U21 국가대표팀 첫 경기를 교체로 출전하였다 이 경기는 2011년 우에파 U21 축구 선수권대회의 예선 2조 최종전이었다 자카는 2011년 6월 11일에서 25일까지 덴마크에서 열린 본선에 참가한 스위스 U21 국가대표팀의 일원이었다 스위스는 결승에 진출하기 전까지 무실점을 기록하였으나 결승전에서 스페인에게 0에서 2로 패하였다 스위스 성인 국가대표팀 경기에 데뷔하기 전까지 자카는 알바니아 선수로 출전할지 헬베티카 선수로 출전할지 결정하지 못하였었고 그는 알바니아 스포츠 언론에게 FSHF가 그를 무시한다고 불평하였고 그에 반해 스위스 축구협회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자카는 2011년 6월 4일 2에서 1호 빅인 잉글랜드와의 웸블리 원정에서 스위스 국가대표로 데뷔하였다 같은 해 11월 15일 그의 여섯 번째 국가대표팀 경기에서 그는 1에서 0으로 이긴 룩셈부르크와의 스타드 요지 바르털 원정 경기에서 첫 국가대표팀 득점에 성공하였다 스위스는 그를 2012년 학예올림픽 축구본선에 참가시키려고 하였으나 그는 새 클럽의 프리시즌 훈련에 참가하기로 결정하였다 2012년 2월 29일 스위스의 아르헨티나와의 친선 경기에서 자카가 리오넬 메시와 공을 경합하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